안녕하세요 mpc 아카데미 입니다. 오늘도 비트윅 스튜디오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툴 메뉴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배웠었구요. 그 다음에 응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비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오늘은 미디 레코딩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애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사운드 소스를 가진 트랙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겠구요.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을 딱딱 더블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트윅에 있는 드럼 쪽으로 가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 핫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이런식으로 씬스로 만들어진 하이햇 소리가 되겠죠. 자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딱딱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비트윅의 디바이스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하이햇을 녹음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레코드 옵션이 있죠. 자 프리롤은 얼마만큼. 자 그 다음에 레코드 퀀타이제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레코드 퀀타이제이션을 16분 음표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코드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레코드를 할 거니까 자 삼각형을 자 여기에다가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플레이백을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이햇이 콘타이즈가 돼서 녹음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볼륨을 좀 키워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레코드 퀀타이제이션을 끄고 다시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딜리트를 시켜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9번을 눌러 주시고 플레이. 자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그리드 라인에서 벗어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콘타이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콘타이즈는 어떻게 하냐면 자 노트를 선택하는 순간 왼쪽 인스펙터에 노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자 콘타이즈 타임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콘타이즈 타임의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콘타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리드 모드가 에디터냐 커스텀이냐 두 종류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자 먼저 에디터를 조금 크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자 여기를 이렇게 하셔도 에이블톤 라이브처럼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리드를 이렇게 넓혀봤더니 자 어때요. 다시 한번 줄여 볼게요. 요렇게 놨더니만 자 그리드 라인이 요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넓혀보면 그리드 라인이 더 세분화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줌에 따른 그리드 라인의 변화인데요. 자 마찬가지 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걸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줌 레벨에 따른 콘타이즈 자동 설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커스텀으로 가셔서 내가 몇 분음표 단위로 하실 건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16분음표 단위로 커스텀으로 선택을 해서 16분음표 단위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그리드 라인으로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콘타이즈가 안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구간 지정을 한 부분만 콘타이즈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뒤 부분도 콘타이즈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8분음표다. 자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만 중간에 있는 노트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왜냐하면 8분음표 그리드 라인으로 붙였기 때문에 전에 있던 세분화된 노트들은 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타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언두를 통해서 자 복구를 해주시고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해당 노트의 개이름을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자 해당 노트의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선택이 되어지게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셔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셔플이라는 기능은 뭐냐면요. 노트가 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셔플을 올리게 되면은 자 앞에 거는 길어지고 뒤에 거는 짧아지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 따 따 따 따 따 이런 식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셔플이 되겠어요. 자 이 어마운트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100%는 완전한 따 따 따 따 따 따 이게 되겠고요. 자 어느 정도 올림으로 인해서 따 따 따 뭐 이런 식의 변형을 가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일종의 그루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휴머라이즈 같은 경우는요. 자 완전한 100%로 그리드 라인에 찰싹 붙는 게 아니고 자 어느 정도 사람이 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100%로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여기 정해진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을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어마운트와 엔드 어마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요. 자 100%로 돼 있으니까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그리드 라인에 탁 붙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엔드까지 이렇게 100%로 해놓고 퀀타이즈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노트의 끝 지점까지 퀀타이즈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비트윅에서 퀀타이즈 엔드는 여기서 컨트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하단에는 자 쇼 노트 에디터 패널을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4부터 6까지 쓸 거란 말이에요. 자 2번을 눌러서 자 뒤에 있는 후미 지점은 딜리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레이즈를 하나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프리셋 쪽으로 가서 자 비트윅에 있는 베이스 카테고리로 가서 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애날로그 언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요. 자 마찬가지 더블클릭을 해서 노트 에디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어나 있죠? 이렇게 약간씩 자 이때도 마찬가지 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 노트를 선택할 때도 자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 커맨드 A를 컨트롤 A를 눌러주시게 되면 셀렉트 올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겠어요. 자 이때도 콘타이지를 하는데 엔드 값은 냅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분 은폐로 콘타이지를 해라. 자 이렇게 콘타이지를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뭐를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또 미디에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리버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패턴이 자 좌에서 우로 갔던 게 우에서 좌로 바뀌었죠? 자 다시 리버스 그죠? 자 그 다음에 옥타브를 밑으로 내려서 옥타브를 위로 올려서 자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게 자 레거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노트의 갭이 사라지면서 다음 노트까지 이렇게 쭉쭉 레거토를 해주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대로 뒤로 복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노트를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피드백으로 소리가 나죠? 자 하단에 있는 이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빼주시게 되면은 자 노트를 선택을 해도 소리가 나질 않게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노트를 선택했는데 소리가 안나요? 자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퀀타이즈를 해주고 자 만약에 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노트의 끝 지점까지 나는 퀀타이즈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전에 배웠던 것처럼 자 엔더 어마운트를 늘려주시고 어퍼라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돈이 된 미디 노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배워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